이번 영상에서는 뷰 바인딩 사용시 프레그먼트의 메모리 눈수를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뷰 바인딩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뷰 바인딩을 도입하면 코드를 더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고 빌드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뷰를 참조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뷰 바인딩을 보시면 코드가 예뻐지고 컴파일 타입이 안전해지면서 빌드 스피드도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그먼트에서 뷰 바인딩을 사용할 때는 메모리 누수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프레그먼트 속의 뷰는 온 디스트로이에서 파괴가 되고 생명주기가 종료되게 되지만 그 시점에서 프레그먼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프레그먼트에서 뷰 바인딩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바인딩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 뒤에 온 디스트리뷰에서 이렇게 바인딩을 해제해주는 구조를 공식 문서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그먼트마다 이 바인딩 구조를 사용하면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가 너무 많아지고 또 리소스를 해제하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바인딩의 초기화를 위임하는 오토 클리어드 밸류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오토 클리어드 밸류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오토 클리어드 밸류는 뷰 라이프 사이클 오너 라이브 데이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온 디스트로이 타이밍에 바인딩을 자동으로 해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인딩을 사용하던 코드는 오토 클리어드 밸류를 적용해서 화면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인딩 변수는 위임에 의해서 오토 클리어드 밸류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생명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인딩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토 클리어드 밸류는 어디까지나 코드 순이펫일 뿐이므로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엔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뷰 바인딩 프로퍼티 델리게이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디펜더시를 추가하고 프레그먼트를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기탑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뷰 바인딩을 사용할 때 프레그먼트의 메모리 누수를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